제 69회 한국산역검용시험 기본 기출문제 해설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1번부터 25번까지 풀어봤는데요. 어때요? 어려웠어요? 어렵지는 않았어. 그런데 조금 어려웠다. 그렇죠? 조금 어려웠다. 라고 느끼는 학생들이 있었을 거다라는 거죠. 뒤에는 이제 26번부터 들어갈 건데 26번은 조금 더 어렵게 느낄 수 있어. 그런데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요. 잘 보면 답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26번부터 들어가 볼게요. 밑줄 그은 이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적절한 것. 우리가 이런 문제를 어려워한단 말이야. 그렇죠? 왜냐? 두 개를 물어봤어. 시기를 알아야 되고 경제 상황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야. 그런데 선생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어렵게 보지 마. 천천히 풀어봐요. 자, 박지원의 열아일기라고 나왔잖아요. 박지원의 열아일기, 이거는 우리가 시기를 파악할 수 있잖아. 언제예요? 박지원의 열아일기, 조선 후기잖아. 그렇죠? 조선 후기예요. 허생을 주인공으로 한 소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허생이 매점, 매석. 아,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운 거야. 매점, 매석이라고 하니까 그렇죠? 그냥 다 사들여가지고 자기 혼자 팔겠다. 뭐 이런 거예요. 독점한다. 뭐 이런 게 매점, 매석인데 큰 이익을 거두는 장면들에서 소설에 집필된 이 시기. 지금 찾았잖아. 조선 후기 사회 현실에 대한 비판의식을 엿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박지원의 열아일기. 그래서 지금 보면 조선 후기는 찾았어요. 그래서 조선 후기의 경제 상황을 물어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조선 후기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라고 똑같은 거죠.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써놓은 거지. 자, 1번. 동시전이 설치되었다. 동시전 언제 봤어? 아주, 아주 먼 옛날에 봤잖아요. 그렇죠? 신라 때 봤어, 우리가. 그래서 신라니까 틀렸고요. 솔빈부의 말이 특산품으로 수출되었다. 그래서 그 지역에는 말이 굉장히 뛰어났잖아. 그래서 주변 여러 나라들이 그 말을 구하려고 계속 기다렸던 기억이 나요. 그렇지? 솔빈부의 말, 바래. 이게 뭐야? 홍경래에 살려주신 이게. 바래. 그렇죠? 바래. 여기, 바래. 자, 병란도가 국제무역항으로 번성했어요. 고려시대죠. 이거 모르면 공부 안 한 거지. 이건 혼나야 돼. 그렇죠? 자, 4번. 관청에 물품을 조달하라는 공인이 활동했어. 공인. 공인은 언제 나와요? 대동법을 시행한 다음에 그 물건을 직접 사와야 되는 상인들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조선 후기입니다. 4번이 정답. 쉽지. 이건 쉬운 거야. 그렇죠? 자, 27번 강아지 한 마리가 짖고 있어. 가왕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걸 찾아보자 라는 건데, 김두량이 그린 삽살개, 이 삽살개래요. 탕평비를 세우면서 탕평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여기에서 지금 탕평비 얘기가 나왔잖아. 가하가 쓴 글이 있습니다. 눈을 부릅뜨고 이빨을 드러내며 짖는 삽살개를 야단치는 내용이야. 아, 그래요. 탕평책을 따르지 않는 신화에 대한 못마땅한 마음을 표현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라는 건데, 지금 보면 탕평비가 누가 세웠어? 이건 알잖아요. 영조가. 그렇죠? 그래서 영조가 신화들이 너무 싸우니까 너네 싸우지마 라고 해서 탕평책을 만들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탕평책, 탕평비 너네 싸우면 혼나라고 하니까, 으르렁 되는 모습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영조, 탕평비. 그러니까 이제 왕은 누구다? 영조다. 영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는 거예요. 자, 1번. 규장각을 설치했다. 영조의 선자 누구예요? 정조. 그렇지? 자, 균역법을 실시했다. 이것이 영조잖아.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 아이, 막 두피를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한 필로 50%. 세금 50%로 줄여줄게. 라고 했던 영조죠. 2번이 정답. 3번. 비변사 폐지했다. 흥선대원군 고정대. 흥민정음 찬제한 거 모르면 안 되지. 그렇지? 우리 초등학생들은 다 아는 거잖아. 이걸 중학생, 고등학생이 모른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 흥민정음 세종대왕이죠. 그렇지? 그래서 정답은 2번 영조예요. 자, 28번 문제. 순서대로 나열한 거. 순서 맞추기. 아, 이거 우리는 너무 어려워. 그래서 3점이야. 자, 지금 보면 시빈장 씨 소생의 원자책봉 문제를 둘러싸고 환국이 발생해서 남인의 권력을 장악하였다. 선생님, 저 이거 안 풀래요. 그러면 안 돼. 3점이니까 풀어야 돼. 자, 여기에서 보면 시빈장 씨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렇죠? 이제 숙종이 너무 이쁘니까 아들 이렇게 원자로 하겠다, 세자로 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신하들이 안 된다고 막 난리 폈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두 번째, 기사환국. 어찌됐건 숙종이 나와야 돼. 장희빈 나왔으니까, 그렇지? 자, 두 번째, 효종이 죽은 다음에 자의대비가 상복을 입은 기간을 두고 서인과 남인이 이 몇 년 입어야 돼? 몇 년 입어야 돼? 싸웠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예송 논쟁이죠. 예송 논쟁은 언제예요? 효종의 아들, 현종 때야. 그렇죠? 현종. 조광조가 주도한 개혁에 불만을 품은 훈구파가 사활을 발생시켰다라는 거죠. 훈구가 사림을 막 공격했는데 거기에 대표가 조광조야. 그래서 중종 때 조광조 너 너무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막 비난하고 막 영무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뒤집어 씌워서 죽임을 당했다. 그렇죠? 중종 때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태정태세, 문단세 이렇게 하면 알잖아. 그렇죠? 예성, 연중, 임명선, 광인효, 현, 숙경영 이렇게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다 나가. 그렇죠? 다 나가. 4번이네요. 자, 29번 문제 들어가 보자. 밑줄 그은 정변 이후에 있었던 사실, 역사신문. 개화당 정부 무너지다. 어제 구성된 개화당 정부가 하루 만에 청나라의 개입으로 붕괴했대요. 와우, 뭐야 이게. 개화당 정부가 있는데 하루 만에 청나라가 이렇게 왔대요. 새 정부를 구성하고 개혁 정강을 발표했다. 김옥균, 박영효, 서재필, 현재 일본 공사를 따라서 일본으로 피신해 있다라는 거예요. 일본이 도와줬나 봐. 그렇지? 우정국 개국 축하연에서 소동으로 시작된 정변. 드디어 3일 만에 끝을 내렸다. 지금 여기에서 힌트는 다 나와줬어요. 뭐 우정국 개국 축하연, 3일, 개화당, 김옥균, 그리고 일본. 그렇지?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갑신정변이죠. 그렇지? 그래서 우정국 개국 축하연에서 이 급진 개화파가 온건 개화파를 이렇게 급습했던 사건. 그 갑신정변이에요. 그러면 이 갑신정변 이후에 있었던 일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내용이지. 자, 1번. 이모글란이 일어났다. 이모글란은 1882년이니까 전에 일어났죠. 한성조약이 재결되었다. 갑한텐, 그러니까 갑신정변의 결과 한성조약. 그렇지? 2번이 정답. 3번. 독립기무아문을 설치하였다. 독립기무아문을 설치하였다. 이건 이제 1880년이에요. 훨씬 이전 상황. 자, 네 번째. 제너럴 셔머너 사건이 발생했다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훨씬 이전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갑신정변의 결과는 2번이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런 건 이제 갑신정변, 한성조약. 그리고 또 뭐 있어요? 텐진조약. 이렇게 해서 외워야지. 갑, 한, 텐진조약. 그렇지. 갑한텐. 이렇게 외웠어요. 자, 30번 문제. 가해 들어갈 내용으로 오른 것. 노비제도와 연자제 등을 폐지한 근대적 개혁으로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올해 130주년을 맞는 어디에 가해 역사적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지금 2024년인데 여기에서 130년을 빼면 되잖아. 그렇죠? 그럼 얼마가 나오는 거야? 이게 90, 90, 1990, 뭐야? 어, 아니구나. 1894가 나와야지. 그렇죠? 1894. 이렇게. 그럼 1894년에 있었던 일, 노비제, 연자제, 폐지했다, 개혁이 있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갑오개혁을 얘기하고 있죠. 1894. 이런 수학은 해야 돼. 이 2024년에서, 저 130주년이니까 130년 전에 있었던 일을 빼면 되잖아. 그러면 1894년에 있었던 개혁인데 노비제, 연자제가 없어졌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쉬운 문제야. 그래서 갑오개혁, 2번이지. 3.1운동은 1919년에 있었고, 갑오개혁이 정답이고, 광무개혁은 대한제국 때 있었어요. 그렇지? 아관파천은 이 대한제국 바로 직전에 있었잖아요. 1896년. 그러니까 개혁은 이거는 상관이 없고. 그렇죠? 개혁은 이거 아니면 이거인데, 지금 이렇게 하니까 갑오개혁이 이렇게 나왔잖아. 그래서 갑오개혁 맞을 수가 있어요. 31번 문제.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 이분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승훈 선생님. 아, 이승훈 선생님이구나. 그렇죠? 그래서 혼은 남강이고요. 신민회 결성에 참여했고요. 민족대표 33인 중 한 명이고요. 민립대학 설립운동을 전개했어요. 이분의 설명. 자, 풀어오자. 1번 상하이 훈코공원에서 폭탄을 던진 의사가 누구예요? 윤봉길 의사. 그렇죠? 평양. 을밀대 지붕에서 고공농성을 버렸다. 와, 이거 모르지? 우리 이거 잘 몰라요. 와, 모르겠다. 강주령 선생인데, 이분이 누구냐면, 일제강점기 때, 을밀대 지붕에 올라가서, 노동운동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노동운동가예요.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3번. 오산학교를 설립해서 인재양성에 힘썼다. 이승훈 선생님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 오산학교. 정주의 오산학교. 이렇게 꼭 기억해야 돼요. 오산학교 이승훈. 자, 4번. 헤이그 만국평화의의 특사로 파견됐다. 이준. 이상설. 이위종 선생이, 헤이그 특사 파견되었던 분들이지요. 그래서 여기에 이승훈 선생은 3번이에요. 자, 32번 문제 가보자. 가에 해당하는 단체. 단체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이곳, 대구복신법원에서 박상진. 이분에 대한 판결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그는 지난 1915년 비밀결사, 군대를 만들었었단 말이에요. 무엇을 조직하고 독립전쟁 자금 모금과 친일부호처단을 주도하다가 체포되셨다라는 거죠. 대한광복회, 1915년. 박상진 선생이 대한광복회를 1915년 어디에서 만들었죠? 대구에서 만들었어요. 여기에 나중에 김좌진 장군이 여기에 참여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엄청나게 활발하게 운동을 하신 분이 박상진. 1번, 의열단 아니죠. 의열단은 1919년 김원봉 선생이 만주에다가 세운 거죠. 대한광복회 2번이 맞죠? 2번이 정답. 3번, 독립의군부는 1912년에 임병찬인데 당시에 고종왕제가 나라를 다시 재건하자, 튼튼하게 만들어보자고 해서 임병찬 선생이 만든 독립의군부예요. 4번, 대한인국민회는 미주에다가 1910년에 안창호, 이승만, 박용만 이분들이 모여서 대한인국민을 이렇게 운영을 했던. 그렇죠? 그래서 32번에 대한광복회 정확하게 2번에 나와 있죠? 2번이 정답. 자, 33번 볼까요? 이거는 많이 봤어, 우리가. 아니에요? 사진 많이 봤어. 이거 그림이라고. 아니, 이거 원래 원본은 사진이잖아. 사진을 그림처럼, 그림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자, 가의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지금 보면 총을 들어, 의를 외치다. 이게 오를 의자야, 얘들아. 정의할 때 쓰는 의자예요. 일본의 노예로 사느니 끝까지 싸우다 죽겠어. 일본의 노예가 되지 않겠다. 이런 거지. 그러니까 일본에 맞서 싸우는 군대인 거야. 자, 1907년 고종의 강제 퇴위. 군대 예산에 반발해서 어떤 것이 일어난 거예요? 정미의병이잖아. 그렇죠? 의를 외치며 일어난 사람들과 그들의 목소리를 세상에 알린 기자 맥켄지의 이야기를. 이 맥켄지, 이분이 고마운 기자야. 그렇죠? 이런 걸 사진 찍어가지고 막 이렇게 기사를 썼던. 그래서 정미의병, 1907년에 조직했다. 그래서 이 농민군들을 누가? 이 군인이 이렇게 장교가 가서 훈련을 시켜주는. 그렇죠? 지휘관. 자, 1번. 최익현이 주도했다라고 하는데 최익현은 을사늑약에 분노했잖아요. 그래서 을사의병을 일으키신 분이고 13도 창의군을 결성하였다. 자, 보세요. 정미의병이 1907년에 이렇게 조직되면서 자, 전국에 많은 정미의병 하나로 뭉치자라고 해서 우리나라 13도잖아. 당시에 13개 연합군이 만들어져. 이게 13도 창의군이니까 정미의병이에요. 2번이 정답이야. 백산에서 4대 강령을 발표했다. 우리가 폭도입니까? 아니요. 그러면서 이걸 지킵시다. 그러면서 이렇게 전개했던 동학 농민군들. 그렇죠? 자, 재물포 조약이 체결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것은 이목울란. 이목울란 1882년에 있었던 군대가 이렇게 난을 일으켰던. 그런데 이제 일제 환거했던 강력한 군대는 정미의병이죠. 13도 창의군 2번이야. 정답. 자, 34번. 가에서 다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해보자. 순서대로. 자, 일제강점기 때 독립군이 활동을 해요. 가번. 홍범도 부대를 비롯한 독립군 연합분해가 봉호동 전투에서 승리했다. 봉호동 전투 1920년 6월에 있었다. 그렇죠? 자, 양세봉이 이끄는 조선혁명군이 중국과 연합해서 영릉가 전투에서 승리했다. 아,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아니, 이거는 한국 독립군 조선혁명군에서 한중연합작전. 한국과 중국이 연합을 했던. 이때가 언제야. 1930년대 초반. 그래서 이 영릉가 전투 조선혁명군 1932년. 자, 지청천을 총사령관으로 하는 한국광복군이 인도 미얀마 전선에서 활동을 했다. 이것은 한국광복군의 활동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냥 한국광복군이 맨 마지막에 나와야지. 그 다음에 이제 보면 맨 처음에 나오는 건 봉호동 전투 가나다가 되겠네. 1번이 가나다. 정답이에요. 자, 35번. 아, 그러니까 34번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어려운 거야. 그런데 보세요.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 맨 처음에 전쟁을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봉호동 전투가 제일 처음 시작해요. 봉호동 전투 다음에 청산리 전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맨 끝에는 누가 나와? 한국광복군이 확 전쟁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있었겠지, 이렇게. 이렇게. 영명과 년투는 그 사이겠구나. 이렇게만 풀어도 돼. 알았죠? 자, 35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 자, 지금 보니까 유묵. 선생님, 유묵이 뭔가요? 아, 유묵을 모르시면 어떻게 해. 선생님이 유묵에 대해서 꼭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이 죽기 전에 아, 이거 이렇게 지켜라 라고 죽으면 유언을 남긴다고 하잖아. 그래서 사람이 죽기 전에 글자를 남기면 유묵이라고 해요. 이 묵으로 썼잖아. 그래서 유묵. 자, 가는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후 1910년 사형을 선고받고 루이순 감옥에서 순국할 때까지 옥중에서 많은 유묵을 남겼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네 번째 손가락 한 마디가 없잖아요. 그렇죠? 누구예요? 안중근 의사. 안중근 의사. 그렇죠? 단지 동맹, 그래서 손가락을 잘라서 동맹을 했던 안중근 의사에 대한 설명이에요. 1번, 동양평화론을 저술하였다. 안중근 의사죠. 그래서 당시에 여기에서 류이순 감옥에서 이렇게 옥중 생활을 하고 계실 때, 이때 그 책을 한 건 쓰잖아요. 그래서 이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이유는 이런 것 때문이다. 내가 동양평화를 지키려고 한 것이다. 라는 책을 이렇게 당당하게 쓰신 분이 안중근 의사예요. 2번, 한인애국단을 조직하였다. 김구. 김구 선생이 한인애국단을 조직하지요. 조선혁명선언을 작성한 것은 신채호 선생. 그래서 당시에 의열단을 만들었던 김원봉 선생이 신채호 선생을 찾아가서 우리가 의열단을 만들었는데 이 뜻이 너무 좋지 않소. 그래서 행동강령을 좀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니까 이때 신채호 선생이 감사합니다. 제가 쓸게요. 라고 해서 조선혁명선언을 작성했죠. 자, 청산리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 아까 봉호동 전투 나왔어요. 바로 전문제에서. 봉호동은 누구예요? 홍범도 장군. 그 다음에 청산리 대첩은 김좌진 장군. 그렇죠? 그래서 안중근 의사 1번. 이 선택지는 진짜 되게 좋아. 그렇죠? 그래서 꼭 이 선택지 다 기억해 주세요. 꼭. 누군지도 알아야 돼. 자, 36번 문제 들어가 볼게요. 다음 퀴즈의 정답으로 옳은 것. 아, 또 퀴즈 나왔는데. 우리가 그냥 퀴즈 그냥 맞추면 되게 재밌는데. 시험에 이렇게 나오면 또 싫어. 자, 제시된 힌트를 종합해서 알 수 있는 인물은 누굴까? 음, 봐볼까? 신한청년당을 결성했어요. 모르겠는데요? 그래, 그럴 수 있어. 자, 2단계. 조선권국준비위원회. 그래서 조선건준위잖아요. 줄여서 위원장. 아, 이거는 알아야 돼. 이거 모르면 안 돼. 여운영 선생이에요. 그치? 그리고 좌우합작위원회. 여운영 선생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여운형 선생은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좌우합작위원회는 중도좌여운영 선생이고 좌우합작위원회는 여기에 김규식 선생이 임시정부의 부주석이기도 하지만 중도우파란 말이야. 그래서 좌우합작위원회는 중도좌여운영 선생과 그리고 중도우 김규식 선생이 이렇게 합작했던 위원회예요. 음, 좋아요. 자, 여운영 선생. 그래서 2번이 정답. 3번, 윤봉길. 윤봉길 의사는 여기가 상관이 없죠. 훈쿠공원 의거잖아요. 톡톡톡 던져버렸잖아요. 그렇죠? 자, 이승만.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첫 번째 대통령이고 대한민국 정식정부가 수립됐을 때 1공화국의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그렇죠? 됐습니다. 여운영 선생 2번이 정답.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주 출제돼요. 자, 37번 문제 들어가보자. 가정부의 활동으로 오른 것 상하이에서 수립된 가가 발행한 독립공체래요. 독립공체구나. 그렇죠? 공체는 대부분 해외 교민을 대상으로 발매됐어요. 우리나라가 완전히 독립된 후에 이자를 더해서 상환하겠다. 그래서 여기에서 독립공체가 힌트고 제일 큰 힌트는 상하이에서 수립된 어떤 단체래요. 상하이에서 어떤 단체를 만들었는데 이 단체가 독립공체를 막 찍어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독립되고 나면 니들이 빌려준 원금 거기에다 이자도 많이 쳐서 줄게 라고 했던 독립공체예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1번 한성순보를 발행했다라는 건 조선에서 박문국이라는 정부에서 여기에서 책 찍어? 라고 했던 출판사예요. 자, 2번째 구미위원부를 설치한 거는 누구예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미국 워싱턴 DC에다가 설치를 하고 이승만이 여기에서 대표로 활동을 했던 것이 구미위원부.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외교부 역할을 했다. 이렇게 알아놔야죠. 자, 3번째 만민공동회. 이거 뭐로 만들지? 독립협회잖아. 이걸 알아야지. 자, 네 번째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했다라는 거. 어? 이걸 몰라요? 신민회잖아. 아니, 이걸 알아야지. 자, 꼭 기억해 주세요. 이 단체 1번은 잘 몰라도 되고요. 2번, 3번, 4번은 꼭 알아야 돼. 다음번에 시험 문제는 이 중에서 나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2번이 정답. 자, 우리 38번 문제로 가보자. 밑줄 그은 이 정책으로 오른 것. 아, 슬프다. 쌀, 그리고 군산항. 이 사진은요. 일제가 군산항에 부설한 철도. 그리고 뜬다리 부두의 모습이에요. 당시 군산항은 쌀을 일본으로 반출하는 주요 항구였어요. 자, 1920년부터 실시된 이 정책으로 쌀이 증산됐는데 그보다 더 많은 쌀이 일본으로 빠져나가면서 조선 사람들이 먹고 살 게 없어요. 뭐예요? 1920년. 이때부터 총독부에서 야, 앞으로 쌀 생산을 많이 해라. 라고 해서 이것저것 다 해줘. 농민들이 우리 농민 백성들이 얼마나 착해요. 그래서 열심히 해서 쌀을 막 이만큼을 더 늘렸더니 다 뺏어갔죠. 그렇죠? 이게 뭐예요? 1920년대 산미 증식 계획이잖아요. 자, 1번. 방공량. 이거는 조선시대. 그래서 함경도 거기에 지방관이었던 사람이 조병식인데 이 조병식이 이제 쌀 밖으로 내보내지 마라. 라고 해서 문제가 된 사건이 방공량 사건인데 조선시대고 자, 남명북양 정책은 이 이후에 있어요. 그래서 1940년대 가면 이제 민족 말살 정책, 병참기지와 막 이렇게 하면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추진하죠. 자, 3번이 정답이지 1920년대 산미 증식 계획 토지조사 사업은 언제예요? 1910년대. 그렇죠? 헌병 무단 통치가 자행되고 있을 때 땅을 뺏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3번에 정답이 있네. 꼭 기억 잘하자. 39번. 음, 민족운동이에요. 지금 보니까 다 일제강점기인데 일제강점기 때 우리 민족운동 일제의 저항안, 그렇죠? 그런 운동을 찾는 거예요. 이 사진을 보니 여러 학교 학생들이 모여있는 것 같네요. 그래, 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있어요. 그렇지? 음, 그렇습니다. 광주의 비밀학생 조직인 성진회. 결성을 기념해서 찍은 사진인데요. 성진회에 참여했던 장재성, 왕재일 같은 분들은 1929년 한일 학생들 간의 충돌로 29년에, 그렇죠? 촉발된 어디에서 핵심 인물로 활동했다. 라고 써 있어요. 1929년에 광주의 학생들이 지금, 뭐예요? 일본 학생들하고 충돌이 있었다. 이거 뭐야?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1929년에 광주에서 일본 학생이 우리나라 학생, 여학생을 막 희롱하는 사건이 있어서 그게 분노한 우리 학생들이 가가지고 뭐라고 해서 싸움이 났던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에요. 자, 1번. 대한매일신보의 지원을 받았다. 이것은 국채보상 운동이에요. 그래서 대한매일신보도 있고 황성신문도 있고 제국신문도 있었어. 그렇지? 국채보상 운동. 자, 2번째. 통감부의 탄압으로 실패했어요. 이게 아니죠. 당시 통감부는 없잖아. 이때 누가 가요? 이 조선총독부가. 총독부가 이 나쁜 놈들아. 그러면서 이렇게 탄압을 하기 시작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광주 사람들이 이제 화가 난 거죠. 그래서 만세를 외친 게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잖아. 총독부의 탄압이지. 순종의 인산일을 계기로 일어난 것은 바로 전에 1926년에 우리 만세하자. 그래서 60만세 운동이 있게 된 거고 네 번째. 신간회에서 진상조사단을 파견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잖아요. 왜? 아니, 우리가 분명히 한국 학생하고 일본 학생하고 싸웠어요. 그러면 지금 경찰이 어떻게 하죠? 경찰이 딱 봐서 어? 야, 누구는 잘못했어? 잘했어? 그러면서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그렇죠? 누구 편도 들지 않아야 되는데 이쪽 애들만 편들어요. 니들 나쁜 놈이네.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화가 났죠. 그래서 신간회에서 야,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도와줬던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예요.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40번. 밑줄 그은 이 시기 일제가 추진한 정책으로 가장 적절한 것 이 사진은요. 일본 나구야 미쓰비시 중공업에 강제동원된 조선 여자 근로정신대 여성들의 모습입니다. 음, 일제는 중일전쟁 이후에 침략전쟁을 확대했던 이 시기에 그렇죠? 중일전쟁은 1937년에 있었고요. 자, 이 이후에 전쟁이 계속 터지잖아. 그렇죠? 전쟁이 계속 터지면서 우리 민족을 막 수탈하기 시작한 거죠. 그게 뭐예요? 민족 말살 통치입니다. 그렇죠? 이 시기. 그래서 여성들은 공장으로 남성들은 공장 또 어디 탄광 또 어디 전쟁하는 전쟁터에 이렇게 막 끌고 갔었던 이 민족 말살 통치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시기에 있었던 이를 찾아보고 1번 지계를 발급했다. 이거 언제예요? 이건 대한제국. 그렇죠? 그래서 우리 대한제국에서 토지를 근대적으로 다시 측정하고 땅문서 다시 줄게 라고 했잖아요. 자, 두 번째 조선 태형령을 공포했다. 이게 1912년이 태형령이에요. 그래서 1910년대는 어떤 걸 했죠? 헌병 무단통치를 했잖아. 헌병 무단통치 자, 세 번째 미국 공출제를 시행했다. 공출제가 뭐야? 나눠주는 거야. 쌀을 그러니까 쌀을 개인이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일제가 갖고 동네 사람들한테 이만큼 먹어 그래서 나눠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해요? 먹을 게 부족하니까 나눠 먹자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전쟁 중이라서 전쟁 중에 쌀 같은 거 다 뺏는 거야. 먹을 거 다 뺏고 그리고 대신 조금씩 나눠주는 아주 나쁜 행동이죠. 그렇죠? 이제 민족말살통치 때예요. 3번 자, 헌병경찰제도를 실시하였다. 이게 1910년대잖아요. 그렇죠? 틀렸어.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에 있다. 자, 우리가 41번 문제 한번 봐볼까? 41번 밑줄 그은 이 회의가 개최된 시기를 찾아봐라. 와 이런 거 우리 되게 싫어해요. 3점이잖아. 아,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근데 우리 그 학생들이 꼭 알아둬야 될 게 있어. 요거는 3점이라고 해서 너무 무서워요. 그러지 마. 그냥 정확하게 판단하면 돼요. 이게 뭔지만 알면 돼요. 이게 뭔지 자, 신문으로 보는 현대사예요. 아, 일단 현대사야. 어, 일제강점기 끝났나 봐. 현대사예요. 자, 봐봐요. 소련은 신탁통치를 주장했고요. 소련의 구신은 38도선 분할 점령. 미국은 즉시 독립 주장. 어, 지금 보니까 소련도 있고요. 미국도 있고 얘들끼리 싸워요. 어, 자, 제목으로 이 회의 상황을 왜곡해서 보도한 신문기사인데 이 기사가 보도된 직후에 신탁통치 반대운동이 일어났다. 뭐, 요렇게 되는 건데 지금 보면요. 소련 이 38도선 이렇게 분할 점령하자. 미국은 아니다. 얘들 다 바로 독립시켜주자. 뭐, 이런 얘기로 이렇게 제목이 있는 건데 뭐, 내용 같은 거 얘기하려면 힘들어. 우리 학생들도 힘들잖아. 그러니까 요것만 봐봐. 지금 요것만 요기 나와있는 요것만 봐봐. 38도선을 가지고 소련이 북한을 요렇게 점령하고 미국이 남한을 점령을 하겠대요. 이런 얘기가 나온 게 언제야? 이게 언제냐고 이게. 응? 자, 봐봐요. 일단 우리가 일제강점기 그러니까 일제가 우리를 무자비하게 통치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는 일제겠죠. 일본 제국주의. 일본일 거야. 그런데 지금 뭐예요? 소련, 미국이 들어왔어. 일본은 없네. 어디 갔어요? 일본은 여기로 갔죠. 일본은 지들 집으로 갔어요. 뭐야? 일본이 항복한 거야. 그래서 우리 항복. 우리는 여기에서 항복했어. 우리가 폐망했어. 그래서 우리는 이 한국 땅에 어떠한 것도 주장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미국과 소련이 온 거지.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바로 직후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자, 이것은 일단 이걸 가지고 회의를 했다라는 거죠. 모스크와 삼국 외상회의예요. 광복 직후에 미국과 소련이 우리가 나눠가지고 얘들 대신 통치해 주자.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통치가 아니고 얘들 대신 우리가 도와주자. 북한은 소련이 남한은 미국이 이렇게 가서 도와주자라고 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광복 직후를 찾으면 돼. 자, 광복 직후 보자. 어, 여기 있네. 자, 8.15 광복이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어. 봐봐요. 만약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는데 이 이후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큰일 나. 선생님 왜요? 아이, 봐봐. 지금 우리나라가 여기가 대한민국이잖아. 지금 2020년 2020년대 지금 대한민국이잖아. 근데 여기에 미국이 와서 야, 우리가 통치해줄게. 말퇴해.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이렇게 수립되기 이전 상황이니까 가밖에 없어. 이거 되게 쉽죠? 쉽다고 해줘. 쉬운 거야. 그렇지? 됐어요. 42번 문제로 들어가 볼게. 자, 가해 들어갈 운동으로 오른 걸 찾아보자. 자, 상록수 시문이라고 돼 있어요. 이름, 제목이 주요 내용. 주인공 최영신과 박동혁의 헌신적인 농촌개몽 운동이에요. 당시에 그 당시에 농촌의 사람들이 못 배웠단 말이야. 그러니까 글자도 모르고 숫자도 모르고 막 그래요. 그러면 와,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 무식했네요. 그게 아니지. 누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일제가 이렇게 만들었잖아. 일제가 니들 공부하지마 라고 해서 한국 사람들을 이렇게 공부를 안 시켜서 바보가 된 거란 말이야. 그렇죠? 자, 시대배경. 일제강점기에 전개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조선일보는 문자보급 운동. 동아일보는 뭐 했죠? 민중 속으로 가서 우리가 가르치자. 라고 했던 부나로드 운동이에요. 그렇죠? 부나로드 운동. 자, 그러면 됐어요. 자, 지금 봐봐. 형평운동은 뭐예요? 당시 일제강점기 때 조선 백종들을 차별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왜 차별을 하느냐. 우리도 공평하게 해달라고 했던 형평운동. 자, 부나로드 운동이 여기 있네. 2번이 정답. 국채보상운동은 이거는 1907년에 있었어요. 그렇죠? 물산장리운동이 1920년대에 있었던 운동이에요. 그래서 2번이 정답. 자, 43번 문제. 가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 생생한국사. 와, 야, 이거 신기하네. 왜 신기하냐면 예전에 제가 EBS에서 강의했을 때 생생 이라는 제목이었어. 선생님이 강의했던 EBS 생생한국사 였는데 지금 생생한국사가 나왔어. 자, 가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 옳지 않은 것. 자, 가와 관련된 노래를 조사해서 가사와 동영상을 올려주세요. 대극기 흔들며 님이 떠난 새벽 정거장 기적도 울었소. 만세 소리 하늘 높이 들려오는구나. 지금은 어느 전선 어느 곳에서 지금은 어느 전선 어느 곳에서 용감하게 싸우시나 님이여 건강하소서. 모르겠다. 이거는. 이거는 알아요. 굳세워라, 금순아.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찬 흥남부두에 목을 놓아 불러봤다.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찬 흥남부두에 이게 이제 우리 큰아버지 혹은 할아버지 들기 이제 이거는 부르셨던 노래야. 대중가요예요. 금순아 어디 가고 길을 잃고 헤매었더니 피 눈물 흘리면서 일사 이후 나 홀러 왔다. 슬픈 노래예요. 그래서 이것이 6.25 전쟁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국전쟁 1950년 북한이 쳐들어와서 우리가 피해를 굉장히 많이 입었던 전쟁이죠. 그래서 1950년 6월 25일에 시작해서 1953년까지 이렇게 진행이 됐던 전쟁이에요. 자 그러면 이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이니까 이 50년부터 53년까지 있었던 사실 중에 틀린 걸 찾아봐라 라는 얘기네. 그렇죠? 자 유엔군이 참전했다. 맞아요? 맞죠. 유엔이 바로 참전해서 우리를 도와줬잖아. 남한이 북한이 잘못했다. 그러니까 남한을 도와주자. 그랬죠. 발췌개헌안이 통과되었다. 야 이건 어려운데 우리가 이제 예전에 공부했을 때 발췌개헌은 부산에서 이렇게 피난 갔을 때 국회의원들이 아 법 바꾸자 라고 했던 거야. 그러니까 이때 전쟁 중이었어요. 그치? 인천 상륙작전이 전개되었다. 우리가 맨 처음에 이렇게 해서 맨 처음에 얘들이 막 내려와서 우리가 바로 여기에서 쫓겨갔잖아요. 그래서 이만큼만 살아있을 때 여기에서 미국에서 미국 미국 맥아더 장군이 이 허리를 끊어가지고 이 전세를 반전시켰잖아. 이게 뭐예요? 인천 상륙작전. 그러니까 뭐예요? 전쟁 중에 있었지. 네 번째 반민족행위처벌법이 제정된 거는 전쟁 있기 전에 바로 전에 이때 1공화국 이라고 했죠.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우리가 이제 정부가 수립됐는데 아직도 친일파가 있어. 친일파를 청산해야겠다. 라고 해서 만든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 전쟁 중이 아니고 전쟁 이전에 있었던 일. 그래서 아닌 거 찾는 거니까 4번이 틀림. 그렇죠? 4번이 정답. 자 44번 볼까? 44번 민주화운동인데 가민주화운동 어떤 거냐? 이 농상의 주인공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냐? 아 라는 거죠. 아 슬프다. 그렇죠? 대학생 이한열은 학교 정문 앞에서 시위하던 도중 경찰이 쏜 체류탄에 맞아서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경찰이 체류탄을 빵 쏜 거야. 그래서 여기에 맞아서 정신을 놓은 거예요. 그렇지? 이 사건은 호헌 철폐 호헌 철폐 헌법을 수호하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래서 국민들이 화가 난 거죠. 그리고 독재 없어져야 된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외쳤던 6월 민주화운동. 그렇죠? 6월 민주화운동. 그래서 이 대학생 이한열은 연세대학생이잖아. 됐습니다. 자 그래서 6월 민주화운동에 대한 내용을 찾는 거예요. 1번 유신체제가 붕괴되는 계기가 되었다. 박정희 정부잖아. 6월 민주화항쟁은 당시에 전두환 정부였어요. 자 그러니까 1번은 틀렸어. 자 2번 3.15 부정선거에 항의해서 일어났다. 이건 뭐예요? 4.19 혁명. 4.19 혁명이죠. 그래서 이승만 정부 당시에 자유당 정부가 3.15 부정선거를 했고 이거 선거 잘못했다. 니들 마음대로 이렇게 했냐 그러면서 국민들이 일어난 게 4월 19일 날 4.19 혁명이죠. 자 세 번째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이끌어낸 거 뭐야. 이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뭐예요? 자 니들 못 믿겠다. 아 그러니까 대통령 우리가 직접 뽑아야 된다. 그러니까 헌법을 바꿔라.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웃기지 마. 그러면서 정부에서 막 했는데 국민들 다 죽일 수가 없지. 그러니까 국민들 다 일어나가지고 막 화내고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뜻대로 해드릴게요. 그래서 개헌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우리가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뽑게 되는 거죠. 자 전개 과정에서 시민군이 자발적으로 조직됐다. 시민군이 나왔잖아. 얘들아 시민군이 나왔으면 개헌군이 나와야죠. 그렇죠? 그럼 뭐야? 이게 5.18이잖아. 5월 18일 5.18 광주에서 있었던 민주화운동이죠. 그래서 여기에 6월 민주항쟁은 몇 번이야? 3번. 자 45번 가정부 시기의 경제상황 경제 오늘은 2월 25일입니다. 1998년 오늘 어떤 대통령 대한민국 15대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그는 재임기관 중 남북화해와 협력을 위해 노력한 국로로 우리나라 최초의 노벨평화상 우리나라 최초의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던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이에요. 김대중 그래서 김대중 정부 때 있었던 일을 찾아봐라 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자 1번 최초로 수출 100억 달러 박정희 정부 박정희 정부 경제협력 개발기구 OECD 가입 김영삼 정부 김영삼 정부 자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FTA 라고 하는 거 이거는 노무현 정부 그렇지. 자 IMF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자금을 먼저 갚았어요. 그게 누구야? 김대중 정부야. 그렇죠? 2001년에 김대중 정부에서 이렇게 조기 상환했다. 이게 정답이에요. 우리 시험에서 잘 나오는 게 김영삼 정부 때 IMF죠. 여기 써있잖아. 국제통화기금의 도움을 요청을 했고 그리고 요것을 갚았다라는 것은 김대중 정부 요렇게 시험 문제 잘 나와 경제 물어볼 때 아셨죠? 됐어요. 45번에 4번이 정답. 46번 와 어렵다. 가와라.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 허 황 옥 아이유 타국 금관가야를 건국한 누구와 결론했대요? 금관가야를 누가 건국해? 금관가야 갑자기 막 현대사 왔다 저기 가니까 어려워? 차분히 생각해요. 금관가야 누구야? 육가야 김수로 딱 나와야지 김수로 왕이죠? 자 후주 출신의 쌍기가 누구에게 과거제를 건의했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과거제는 누구 때? 고려시대 누구? 광종 그렇지? 광종 자 여진족인데 이지란이에요. 이지란 이지란은 누구냐면 이성계 당시 이성계가 왕이 되기 전에 이성계 장군일 때 바로 옆에서 같이 형동생했던 사이야 자 다해 조선건국을 도와서 계곡공신이 된 것은 이성계 이성계의 조선건국을 도와줬죠 자 김춘선인데 이분은 일본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 일본 사람이었거든 일본군이었는데 우리나라에 귀순한 거예요 일본 입장에서 보면 역적이지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마운 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일본 군대가 일본군이 와서 우리나라 군인으로 일본을 향해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자 임진왜란에서 공을 세워서 당시 왕이었던 누구에게 이렇게 이름을 받았다? 선조 당시 임진왜란 때니까 왕은 선조겠죠 자 이제 찾는 거야 1번 태학을 설립했다 태학은 누가 설립해요? 고구려 소 수림왕 김수로니까 아니지 자 노비안검법을 실시했다 누구예요? 고려 광종 어? 광종 과거제 광종 맞네 맞아요 2번이 정답 3번 대동법을 시행했다 누가 시행해요? 광해군 혹은 숙종 우리는 광해군 쪽으로 이렇게 보면 돼 자 어찌됐건 이성계니까 에이 틀렸다 그렇죠? 자 경국대전을 완성했다 경국대전을 완성한 것은 성종 만약에 경국대전을 처음 만들기 시작했어요 세조 그렇지? 아무튼 완성했으니까 성종이죠 선조 아 시옷은 비슷한데 틀리다 그치? 그래서 틀렸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야 자 47번 문제 가해 들어갈 지역으로 오는 것 어휴 SNS에다가 인증하래 인증 탁 인증샷 경기전 태조 어지 와 선생님 경기전이니까 경기도에 있나요? 아니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되고 자 여기 봐봐 전라 가명 선화당 동학농민군과 전부군의 화약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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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보면 전라도라고 써있잖아 그런데 동학농민군과 정부의 군대가 화친을 했대 어디야 어디 전주화약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전주야 전주화약이었잖아 전주화약 아 그렇구나 그쵸? 어 그리고 전동선당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몰라 우리는 요것만 꼭 알아야 돼 요거 모르면 안 돼요 그치? 자 그럼 보자 1번 경주 아니죠 경주는 뭐야 신라 관련된 내용이 나와야 돼 자 순천 순천이 지금 나오면 안 되지 그래서 뭐 어려운데 순천 관련된 건 여순 사건인데 이거 잘 모르죠 그치? 아무튼 순천은 뭐 내용이 거의 없어 자 3번이 전주가 나왔으니까 전주가 정답 청주역 청주는 직지심체요절 직지심체요절이 청주흥덕사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고 전주 전주 3번이 정답 자 우리가 이제 48번 문제로 한번 가보자 가해사라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 입문한 게 와 4명이 나왔어요 4명이 나오니까 아 선생님 나 이거 그냥 틀리고 싶어요 저 이거 틀릴래요 그러지 마라니까 이렇게 4명 나왔다고 천천히 찾아보는 거야 그렇죠? 자 1번 최치원 나왔고요 어 정몽주 정약용 박은식 선생님이 나왔어 시대별로 나왔네 그렇죠? 자 1번 시무십조를 건의한 게 누구예요? 최치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신라 통일신라 때잖아 그래서 1번은 맞고 2번 백운동서원 어? 정몽주가요? 누구야? 백운동서원은 주세붕이잖아 그렇죠? 주세붕 정몽주는 백운동서원이 아니죠 뭐 선주교 이렇게 나와야겠지 그렇죠? 자 아무튼 이렇게 봤는데 이제 옳은 거 찾는 거니까 1번이 옳은 거로 정답이고 자 동사강목은 누구예요? 안정복 그렇죠 안정복의 동사강목 근데 지금 답은 정약용으로 나와있어 정약용은 여기 나오면 안 되죠 그렇죠? 뭐 복민신서 뭐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지 그렇죠? 자 영남만인서를 주도했다 누가 했죠? 영남만인서 이만손 박은식 선생이 여기 나오면 안 돼요 박은식 선생은 독립운동가잖아요 그렇지? 어 근데 뭐 이렇게 나오면 안 되지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옳은 거는 1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1번 딱 보면 어 심우십조 최치원 어 우리가 외웠는데 나왔네 어 1번 그렇지 왜? 옳은 거니까 바로 풀 수가 있어 아 선생님 저 안 할래요 그러면 벌써 이거 틀리는 거야 그러니까 천천히 한번 봐보세요 아셨죠? 49번 가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 자 지금 보면 우리 품으로 돌아온 문화유산 어 나전국화 넝클무늬 자합 그리고 겸재정선의 화첩 가 어? 가는 조선시대에 제작된 해시계래요 자 2020년 국외 소재 문화재단이 미국 경매시장에서 매입해서 국내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이 미국 경매시장이 나왔대 아니 우리께 지금 미국에 있었대요 그걸 우리가 가지고 온 거죠 자 해시계에요 해시계는 이름이 뭐죠? 앙부일구 누가 만들었죠? 세종대왕 그렇죠? 자 1번 박문국에서 제작을 해요 박문국은 출판소잖아 그렇지? 출판사예요 책 찍는 데예요 전혀 상관없고 심리마다 눈금을 표시한 것은 지도야 누구야? 김정구의 대동여지도 자 영침의 그림자로 시각을 표시하였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해시계잖아 해가 뜨면 그래서 그림자가 여기네 그러면 시각을 알려준 거잖아요 그래서 3번이 앙부일구 해시계 정답 4번 소리로 시간을 알려주는 장치가 있다라는 거요 이거는 물시계야 해시계 어디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자격루라고 하는 물시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앙부일구 3번 이거 모르는 사람 없을걸? 있어? 이거 모르는 절대 안 돼요 자 50번 문제입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른 거 찾아보자 이게 지금 3D예요 와 요새는 이제 뭐 시험을 3D로 제작해서 이렇게네 이쁘긴 하다 그치? 자 달집 태우기의 의미를 알려줘 음력 1월 15일인 언제 애군을 물리치고 건강과 풍년을 기원하기 위해서 하는 풍습이래요 달집 태우기 이게 뭔가? 달집 태우기 정을 대보름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힌트가 또 나온 게 대보름달 보름달이잖아 그렇죠? 정을 대보름을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보름 찾았어 정답은 동지는 뭘까? 동지 밤이 가장 긴 날이에요 양력으로 보통 12월 22일 이렇게 이제 밤이 가장 길어 아니 해가 안 떠 그치? 해가 금방 지고 다음 날 해가 안 떠 막 너무 늦게 밤이 제일 긴 날을 동지라고 해요 추석은요 에이 추석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그렇죠? 그래서 음력으로 8월 15일 그래서 송편도 먹는 날 그치? 자 삼짓날 선생님 이건 뭔지 모르겠는데요 괜찮아요 어른들도 잘 몰라 삼짓날이 뭔지 음력 3월 3일이에요 그래서 3월 3일 가지고 삼짓날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있네 정을 대보름 그래서 이렇게 해서 4번이 정답 이거는 이제 정을 대보름 쉬운 거잖아 아니야?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자 여기에서 꼭 알아야 되는 거는 있잖아 동지 알아야 돼 이거 모르면 안 돼 지금 지금 모르는 분은 공부 안 한 거야 다시 공부해야 돼 이거 추석도 알아야 되죠? 정을 대보름도 알아야 돼 알았지? 삼짓날은 몰라도 선생님이 한번 봐줄게요 이거는 괜찮아 근데 동지 추석 정을 대보름 꼭 알아야 돼 됐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69의 기본 하는 건 문제를 다 풀어봤어요 자 지금 보니까 어려운 거는 많지는 않아 아 선생님이 볼 때 어려운 문제는 없어요 어려운 문제는 많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느끼기에 체감이라고 해 선생님 저는요 어렵게 느껴졌어요 라고 하는 문제들이 있었어 그건 왜 그러냐면 문제가 길어서 그래요 문제가 길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긴 문제를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책도 많이 읽어봐야 되고 책 읽어봐야 돼 책 그렇죠? 그리고 책도 많이 보지만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공부할 때 책도 읽어가면서 긴 문장이 나오더라도 애 나 안 읽어 그러지 말고 꼭 읽어야 돼요 자 우리가 기출문제는 왜 풀어보죠? 기출문제 해설 강의는 왜 봐야 돼요? 앞으로 이렇게 출제가 될 거다 선생님이 얘기를 해줘요 이거 조금 이따 또 나올 거예요? 선택지 이거는 좋은 거예요? 이거는 꼭 알아놔야 돼요? 라고 얘기하는 건 다음번에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봤는데 여러분 이거 모르지? 이거 모르면 안 돼? 라고 했는데 선생님 저 모르는데요? 그런 문제는 우리가 체크해놨다가 이거 수업 끝난 다음에 다시 공부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요 이렇게 해서 하는 건 기본 문제 다 풀어봤고요 다음번에 꼭 합격하세요 그렇지 이번 시간에 공부한다고 고생 많았어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